오뚜기 까기 아 예스 다 내꺼 나 숙제 하나도 안 했어 언제 다해 그렇게 놀고만 있으니까 못하지 이젠 내 차례야 하나 둘 셋 오뚜기 까기 다 내꺼 뭐야 다 잃었네 부문도 못하고 나도 고문 숙제 하나도 안 했어 언제 다 하라는 거야 짜증나 얘 얘 다 내가 엄청나게 재밌는 거 발견했다 키키키 귀여워 밀키 재밌는 거 그게 뭔데 숨은 소스 게임 숨은 소스 이 안에 맛있는 소스랑 맛없는 소스를 넣고 빼빼로로 맛있는 소스를 찍어 먹으면 성공 맛없는 게 걸려도 맛있는 척하면서 먹으면 통과 뭐라고? 맛있는 척하면서 먹으면 된다고? 재밌겠지 키키키키 껴우 미키 그럼 이긴 사람 뭔데? 이긴 사람? 뭐 할까? 뭐하지? 뭐 하면 좋을까? 이긴 사람 뭘까? 아 구몬 대신해주기 하자 그거 좋네 대신해주기? 내 숙제를 대신해준단 말이지? 그거 좋잖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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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숨은 소스 찾기 주미주미주미 시작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선수는 과연 뭘까요? 내가 먼저 한다? 먼저 해 과연 맛있는 게 나올지 내 행운의 손을 믿겠어 과연 행운은 박스윤에게 올지 이쪽이지 오비키 너 표정 보니까 반대쪽이네 내가 뭐 여기잖아 여기지 듬뿍 찍어서 어디 봐야지 어 구덕한데 뭐야 이거 고추장이잖아 아하하 고추장이지 고추장 잠깐만 옆에 뭔데 뭔데 옆은 귤잼이잖아 정답 옆은 귤잼입니다 아하 고추장 걸렸다 캐캐캐 이걸 어떻게 먹어? 근데 티 안나게 먹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? 맞아 맛있게 먹으면 인정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어? 아니면 내 궁혼 숙제 하던지 밥 먹어 뿡뿡 아하 짜증나 너 두고 봐 하하 맛있겠다 음 고추장 맛있네요 맛있어? 월박스윈 성공 우와 고추장 우와 다음 소스는 과연 먹을까요? 이겁니다 오리온 선수 오리온 선수 입장 어떤게 나와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맛있게 먹을거기 때문이죠 캐캐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? 그럼 시작해주세요 잘 보세요 남자는 한길만 간다 한길 파워 야 난 이걸 선택했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지 아 걸렸다 맛있는거다 분명히 초콜렛 누텔라 뭘까요? 이거 뭐야 냄새 와사비 와사비 정답 와사비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내가 이겼네 쟤 저거 절대 못 먹어 내 군원 잘 부탁한다 으이 이 아이 아이 내 것도 많은데 어떻게 박스윈 누나 거까지 해 그래 먹어야겠다 진짜 먹게? 티 안나게 먹으면 된다 그랬지? 그래 죽었어 응 맛있겠다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실패 하하하 이로써 오리온 선수 실패함으로써 박스윈 선수 승리 역시를 이겼어 하하하 넌 나한테 한대 에 에 아 몰라 아 몰라 30 아 정말 어렵네 뭐야 서둘러서 해 30분 뒤에 선생이 온다? 그럼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너가 다 해야 가지? 아 진짜 거의 다 됐어 에이 자 여기 됐지? 아 고맙다 그럼 난 간다 하하하하 하 속 편하네 아 팔 아파 하하하하 쉽게 숙제하기 대성공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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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니? 다 틀렸잖아 네? 그럴 리가 없는데?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숙제 다시 다 해 야 오리온 너 숙제 이거 다시 다 해 죽을래? 에이 나 모르는 거야 야 하하하하 그러니까 5학년한테 그걸 맡기면 어떡하냐? 하하 딱 짜증나 다 틀렸잖아 너 땜에 혼났어? 좋아 오늘도 신나게 너네끼리 대성공하지마 대성공 아니고 대실패라고 그래도 대성공해 일단 해 숨은 소스 게임 대성공 대성공 대실패라고 으악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타